윤혜진 씨, 윤혜진 씨, 택배 못 시켜서 죽은 귀신 붙었어? 아, 오늘은 뭐가 좀 많네. 미안. 미국, 독일, 영국은? 택배가 아주 전세계 속에. 뭐 줄래? 감사합니다. 모의급회 부럽게 쳐다보니까? 잘 못 펴지게 되겠어. 아이 참. 형, 형, 형! 정기! 내가 넌 제대로 될까봐 신경을 드릴게요. 근데 그 마음을 찾았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리를 먼저 넘기고 오케이 아 좋았다. 오케이 아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야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